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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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 SMR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리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традиции 제가 오늘 한가지 사항과 같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함께하는 영상과 함께하는 영상이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 찍을 때 사항을 받았고 오늘 영상이 있어서 다른 영상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이 되었어요 오늘의 가족이EO에서 주문했다는 게 이 사항을 받았다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사항이 넉넉히 카카온, 파унти, Марс 카카온, 여러분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ко мне я уже 카카온, 카카온 카카온, 카카온 카카온, 카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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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너무 좋지 않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주 удобно, 제이ники 안 попадают в кружку 오늘 저녁 чай с пергамотом и лимоном без сахара 왜요? 내 댓글에 양이 핫도그 ! 내가 오늘의이랄 것 같아요 ! 에어컨이 ! ! ! ! 조심하세요 이게 설탕이 흡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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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해당 너무 좋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이 파운시에 많이 좋아서 그리고 저의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조금씩 그냥 썰어 먹었어요 나는 이 소리도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맛있게 볼게요 맛있게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마르침 또 와우 요즘 왜 이럴게 어쨌든 너무 맛있어 네, 거의 다 맛있어 오늘의 무료가 너무 맛있어 이유로 간절히 널 먹고 싶어요 전혀 많이 먹고 싶어요 제가 많이 보기 싫은 소리가 반지기 전개가 없을때 아직 많은 영상이 있을까 내가 이곳에 이미 안 보는거에요 저는 스니깅을 좋아해요 조금 이상한 방법을 좋아해요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치고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스нігер스는 바닷컴의 모든 것 같아요 조지 마리 지금 여러가지 특징이 있어요 트윙스, 청콜릿, 스냅크, 바운티, 망고 제가 클래식으로 너무 맛있다 현재 확인하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수요한 погода 이렇게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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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настроение 루치기 добра 왜 좋은 настроение 누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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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